그저 시간이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. 4명이서 활동한 지 2년 정도가 지난 거잖아요.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실 초반에는 손주 언니의 빈자리를 크게 느끼지 못했었지만 그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활동이 계속 연달아 이어지다 보니 5명이서 함께하는 시간이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. 2년 만에 이렇게 완전체로 컴백을 하게 되는 것 자체가 다른 어떠한 결과나 바람을 가지고 기대를 하지 않고 저는 5명이서 활동을 다시 할 수 있게 된 것에 큰 의미를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.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 하나하나 모든 게 소중한 추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컴백을 정말 오랫동안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셨는데 매번 활동을 하면서 컴백을 할 때마다 아낌없는 응원과 지지와 격려를 해주신 많은 멤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요. 그렇게 오랜 시간 기다려주신 다시 무대 위에 5명이서 서게 된 그 모습을 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뿌듯하고 기다려주신 만큼 그것에 고답하는 실망시켜드리자는 그런 무대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.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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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